10.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 전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다항식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공식으로 전개를 하면 되게 편해요 우리가 공식 배웠죠 공식 많이 배웠는데 곱셈 공식 근데 우리가 다항식을 전개하다 보면 공식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공식으로 전개가 안 돼 그런 문제들을 풀 겁니다 공식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봐야 돼 어떤 유형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통부분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한다 새로운 문자 T 그 다음에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곱셈 공식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식 사용이 안 돼 공식으로 못 풀어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공통부분이 있으면 공통부분을 치환하면 이제 곱셈 공식 쓸 수 있다 곱셈 공식 그렇게 전개를 하는 거지 그럼 전개한 다음 전개한 다음에는 치환한 문자 T에 치환하기 전 공통부분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몇 번 쓰는 거야 두 번 쓰는 거지 곱셈 공식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두 번 쓰는 거야 결론적으로 여기서 곱셈 공식을 한 번 이용하고 다시 곱셈 공식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문제 참 재밌는 문제인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 제곱 더하기 x 빼기 3 근데 이제 만일에 만일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항이 3개 항이 3개 이거는 공식이 없다고 요거를 전개하는 공식이 없어 근데 만일에 항 3개 곱하기 3개다 예를 들어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그럼 이거는 공식이 있지 3개 곱하기 3개 이거는 뭐였냐면 x 4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되는 거고 안 된다고 얘는 공식이 안 돼 그럼 어떡하냐 가만 보니까 어? 야 여기 공통 부분이 있는데 x 제곱 더하기 x 공통인수가 아니에요 공통 부분이야 공통인수는 공통으로 곱해진 거고 이건 곱해진 게 아니잖아 곱해진 게 아니라고 공통되는 부분이야 그럼 어떡하냐 치환을 해 치환을 해 잠깐 모습을 바꾸자 왜 편하니까 아니야 잘못했어 잠깐 모습을 바꾸자 왜 편하니까가 아니라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x를 t로 치환해 t로 치환할 거 t 더하기 1 t 빼기 3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공식이 있잖아 우리가 곱생 공식 3번 그래서 전개하면 t 제곱 빼기 2t 빼기 4 그러니까 치환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치환하는 치환하는 이유는 뭐다?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식 사용해서 만약 치환을 딱 해놓고 공식 사용을 못해 그러면 치환 잘못한 거야 치환하는 공식이 아니야 치환한 거지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해놓고 끝내면 안 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는 x를 치환하는 건데 갑자기 t가 나와서 그럼 어떡하냐 다시 집어넣어야지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3에다가 t에다가 x 제곱 더하기 x x 제곱 더하기 x 다시 집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 이건 또 공식이 있죠 x 제곱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공부할 때 배고프면 밥 먹고 공부하세요 밥은 밥이 먼저입니다 수학보다 공통부분이 있는 당식의 전개인데 식을 전개하세요 이런 거 보니까 이건 공식이 없다고 공식이 없어 그러면 선생님 공식이 없으면요 그냥 곱하면 되지 않습니까 되지 되지 몇 번 곱해야 돼 3 곱하기 4 9번을 곱해야 돼 9번 9번 그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럼 어떡하냐 어? 가만 보니까 x 더하기 y x 더하기 y 어? 공통부분이 있네 그러면은 x 더하기 y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t로 치환 치환하는 이유가 뭐라고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공식 사용하기 위해서 자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 t 더하기 1 t-2가 돼 t로 치환하면 그럼 보니까 어? 야 이거는 그거 공식 있네 몇 번 3번 공식 3번 공식 그래서 전개 공식 곱쟁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야 그러면 이제 전개 끝났잖아 공식으로 그러면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t에다가 t에다가 얘를 다시 집어넣는 거야 x t의 제곱 빼기 t 빼기 2 라고 요 t에다가 요거 x 더하기 y를 x 더하기 y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집어넣고 보면 그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이것도 전개해야지 저기 동력 나오니까 그럼 얘 그거 있죠 저기 그것도 이것도 곱쟁공식이죠 몇 번 1번 그럼 뭐가 돼 x제곱 더하기 2 xy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빼기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곱셈공식이 두 번 나온다 어떻게 여기에서 3번 공식 여기에서 1번 공식 두 번 해야 돼요 그 다음 0 2번 0 2번 a 더하기 b 빼기 2 a 더하기 b 빼기 2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공식이 없다고 이런 거는 공식이 없어 그러면은 이거 다 곱하냐 9번 곱해가지고 9번 곱해가지고 또 동력 계산 안 되지 그러면 딱 보니까 어? 야 이거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어? 야 이거 공통 부분이 있는데 그럼 치환 그래서 a 더하기 b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 이렇게 치환을 해 치환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어 t 빼기 t 빼기 3 우리가 치환하는 이유가 뭐라고?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다 공식 몇 번 공식? 3번 공식 3번 공식 나왔잖아 3번 공식으로 이제 전개 곱셈공식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5 t 플러스 6이라고 6 자 그러면 공식으로 전개했죠 전개가 끝났어 여기서 더 전개가 안 되잖아 그쵸? 더 전개가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하냐 다시 대입 대입을 한다고 대입 뭐를 얘를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이 t 자리에 a 더하기 b 가 들어간다 a 더하기 b 해놓고 보니까 어? 이것도 공식 있죠? 몇 번 공식? 1번 공식 1번 공식 그러니까 공식을 막 공식 써야지 공식을 쓰면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4ab 더하기 4b제곱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해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10b 플러스 6 아 이렇게 답니다 그럼 이렇게 딱 전개해버리면은 동량도 없어요 끝이야 끝 깔끔합니다 3번 자 3번 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x 더하기 y제곱 빼기 4 어? 이것도 공식이 없어요 이런 거 공식이 없어 이게 아무튼 항 3개 곱하기 항 3개 해가지고 공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이거 밖에 없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a제곱 빼기 a 더하기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이런 거 밖에 없다고 항 3개 곱하기 3개 해가지고 공식 쓸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다고 특수한 경우죠 그럼 전개해라 하려면 야 이거 공식 없는데? 그거 어떡하지? 어? 9번 곱해야 되나? 까 아니라 딱 보니까 어? 항이 3개인데 x제곱 아니 x 더하기 y제곱 x 더하기 그럼 뭐냐 얘랑 자리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면 공통부분이 나오겠죠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얘는 x 더하기 y제곱 빼기 야 나왔네 공통부분이 이렇게 나오네 어? 이게 이제 그거 교환법칙 쓰니까 교환법칙 우리 교환법칙 배웠죠 야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 여기에서 치환을 하는 겁니다 x 더하기 y제곱을 t로 치환을 해 t로 치환 t로 치환 t로 치환하면 t 더하기 1 t 빼기 4 t로 치환하는 이유가 뭔다고? 공식을 쓰기 위해서 몇 번 공식? 3번 공식 이건 치환할 수 있잖아 아니 전개할 수 있잖아 공식으로 공식 쓰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라고 그러면 이제 전개 끝났어 여기서 전개 안 돼요 끝났잖아 곱하기 없다고 당시 곱하기 그럼 어떡하냐 다시 대입 t의 제곱 빼기 3t 빼기 4 이 t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x 더하기 y제곱 x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은 어떻게 해 그 다음 이것도 곱셈 공식이 몇 번 이건 1번 곱셈 공식이 이제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 그러면 얘는 1번 공식이니까 x를 제곱하고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y제곱을 하고 더하기 y제곱의 제곱이다 y제곱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제곱 빼기 4 이렇게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가루를 풀어줍시다 가루 풀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y제곱 더하기 y4제곱 y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y제곱 빼기 4 이게 답이다 그 다음 04번 4번 이거 전개하는 건데 항 3개 곱하기 3개 이것도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3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빼기 5 어? 공통부분이 보이나? 공통부분 어떻게 하냐 이거 두 개를 자리 바꾸는 거예요 바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3 얘는 그대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빼기 5 나왔네 야 보인다 보여 뭐냐면은 공통부분 나왔죠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치환하는 거예요 공통부분 나와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t로 치환해 치환하는 목적이 뭐라고? 공식을 쓰기 위해서야 그러면 이제 치환하고 봅시다 그러면 t 더하기 3 t 빼기 5 야 그러면 나왔네 이건 공식 있죠 3번공식 학생들이 또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왜 치환했더니요 공식으로 전개가 안 되는데요 아 그럼 치환 잘못한 거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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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치환입니다 치환해서는 전개 3번공식 t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럼 이제 전개 끝 더 이상 전개가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다시 대입 다시 뭐를 얘를 t에다가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t의 제곱 아니 t의 제곱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15 이 t 자리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다시 들어가야 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다시 넣고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하면 얘는 b의 4제곱 되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b의 제곱 a제곱 더하기 얘는 a4제곱 되겠네 a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의 제곱 더하기 2a의 제곱 마이너스 15 어 동량 없죠 자 여기 답이고 그 다음 05번 05번 x 더하기 y 더하기 1 x 더하기 y 빼기 1 자 이것도 공식이 없죠 여러 번 얘기했어 항 3개 곱하기 3개는 그것 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밖에 없어요 이것도 이제 공식이 없어 이것도 어 공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야 딱 보니까 어 공통부분이 있네 그래서 공통부분을 t로 치환한다 치환하는 이유 뭐라고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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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을 쓰기 위해서 치환하면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이건 몇 번 공식 2번 공식 2번 공식이죠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제 환원 다시 집어넣는다고 뭐를 얘를 x 더하기 1을 t에다가 다시 넣는 겁니다 그래서 t의 제곱 왜 자꾸 이런 실수를 t의 제곱 빼기 1 이 t 자리에 t 자리에 x 더하기 y가 들어가는 거에요 x 더하기 y가 자 그러면은 이것도 공식이 들어가죠 1번 공식 1번 공식 자 전개하면 x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 제곱 빼기 1 이게 답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는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전개를 하면은 2번 공식이 들어간다는 거 2번 공식 그 다음 6번 6번 괄호 a 더하기 b 빼기 루트 3 a 더하기 b 더하기 루트 3 자 이것도 공식이 없다 공식 근데 가만 보니까 어? 야 공통부분이 있는데 공통부분 그러면 공통부분을 치환하는 겁니다 t로 치환 치환하는 이유는 뭐다? 공식을 쓰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공식 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해 그러면 t 빼기 루트 3 t 더하기 루트 3 자 그러면 이제 공식 쓸 수 있죠 여기서 전개가 곡선 공식 몇 번 공식? 2번 공식 2번 공식 그래서 전개하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3 이 돼요 그 다음엔 다시 이제 다시 돌려 넣어야 겠죠 a 더하기 b를 a 더하기 b를 t에다 집어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t의 제곱 빼기 3 에서 t 자리에 a 더하기 b가 다시 들어간 다음에 이것도 전개 그럼 몇 번? 이거 1번 공식 이거 1번 공식 곱생공식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3이 된다 그 다음 07번 7번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 그 다음 곱하기 괄호 x 제곱 더하기 2x 빼기 자 문제네 일단 공식이 안 된다는 거는 확실하고 공식 그럼 가만 보니까 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럼 이제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공통부분이 있나 공통부분 아 찾아야 돼 공통부분 공통부분이 있죠 공통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이건 x 제곱 x 제곱이 같긴 한데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여기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어? 이 두 개가 부가 다르네 그럼 어떡하냐 마이너스로 묶는 거예요 뭐 얘를 지금 이 상태로는 공통부분이 안 나와 그럼 마이너스로 묶으면 그럼 얘를 이제 중과로 쳐야겠네 x 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2x 마이너스 1 이 되고 이거는 그대로 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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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보니까 야 이게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1 이게 나오네 그래서 공통부분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은 다음에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치환하면 x 제곱 마이너스 t 가 되는 거고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치환해 놓고 보니까 여기서는 전개가 되네 몇 번 공식 2번 공식 2번 공식 2번 공식 아무튼 치환을 하는 목적은 공식을 쓰기 위해서니까 제가 그러면 전개 그러면 x 제곱의 제곱이니까 x 네 제곱 빼기 t 제곱 되는 거예요 t 제곱 그 다음에는 이 t 자리에다가 다시 집어넣어야지 다시 얘를 2x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서 x 네 제곱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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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의 제곱인데 이 t 자리에 t 자리에 2x 마이너스 1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다음 또 전개해야지 이건 몇 번 공식 이거 1번 공식 1번 공식 이거 전개하는 거 그럼 x 네 제곱 마이너스 잘 전개하는 거예요 4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그 다음 이제 가로 풀어주면 x 네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4x 빼기 1 이게 답이다 그 다음 8번 8번 a 더하기 b 빼기 c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이게 딱 보니까 일단 이것도 공식이 안 돼 아무튼 공식으로 쓸 수 있으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a 제곱 빼기 그러니까 항 3개 항 3개 전개하는 거는 이런 거 밖에 없어요 이런 거 이거 전개하면 뭐해야 된다고 a 네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1 이거밖에 없다고 항 3개 곱하기 3개 해서 근데 이거 3개 곱하기 3개인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공통 부분이 그럼 보니까 어? 여기 b b는 같은데 더하기 b 더하기 b는 같아 같은데 여기는 a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c고 여기는 플러스 c고 그러면은 얘도 잡아야지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 플러스 c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b를 앞으로 빼요 앞으로 빼는 게 아니라 저기 맨 앞으로 보내 맨 앞으로 그래서 얘 b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더하기 a 빼기 c 이런 식으로 얘도 b 앞에 쓰고 빼기 a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b를 이제 똑같은 b는 앞으로 빼 맨 앞으로 해 놓고 보니까 이젠 보여야지 이제 보여야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마이너스로 묶는게 낫지 얘를 a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마이너스로 묶습니다 묶으면 b 더하기 a 빼기 c 얘를 중간으로 한번 쳐주고 b 마이너스 묶어 마이너스 묶으면 a 마이너스 c 나왔네 딱 나왔네 딱 나왔어 그러면은 a 빼기 c를 t로 치환 치환하는 이유는 뭐라고 공식 쓰려고 공식 공식 그래서 a 빼기 c a 빼기 c 대신에 t를 쓴다 그러면은 b 더하기 t b 빼기 t 그 다음에 치환해 놓고 보니까 몇 번 2번 공식 2번 공식 그럼 전개 b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전개 끝났어요 더 이상 전개가 안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 t 자리에 t 자리에 이게 들어가야지 a 빼기 c가 들어가야지 이 자리에 자 그러면은 b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인데 t 자리에 a 빼기 c가 들어간다 그럼 이것도 이제 그거지 곱셈 공식 몇 번 1번 1번 공식 그 전개를 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전개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가로 풀어줘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c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답이다 다음 09번 식을 전개하여야 하는데 9번 보겠습니다 9번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x 제곱 더하기 x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자 이거 보니까 어 이거 보니까 이거 공통부분이 있네 x 제곱 더하기 x x 제곱 더하기 x 그래서 공통부분을 치환을 해요 x 제곱 더하기 x 를 t로 치환 t로 치환 치환을 하면은 그럼 여기 대신 t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t 더하기 2 더하기 2가 있죠 그 다음에 빼기 1이 있네 t 빼기 1 더하기 3 자 치환하는 이유는 뭐다? 공식 사용하기 위해서요 해놓고 보니까 어 이거 공식으로 공식 있네 곱셈 공식 몇 번? 3번 공식 그래서 3번 공식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면 t의 제곱 더하기 t 빼기 2 해 놓고 더하기 3 그 다음에 동료항 계산 여기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있죠 이것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t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그러면 전개가 끝났어요 치환한 상태 전개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t t 자리에 아까 이제 치환하기 x 제곱 더하기 x 를 치환하기 다시 집어넣는 거야 다시 그래서 그래서 t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그리고 t 자리에 x 제곱 더하기 x 가 다시 들어간다 다시 들어간다 해 놓고 보니까 어? 이것도 곱셈 공식이 있죠 이건 1번 공식 1번 공식 그래서 1번 공식으로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x 니까 x 3제곱 더하기 x 제곱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가로 그대로 풀어주고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 다음에는 그거 동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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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류항 계산해주면 x 4제곱 더하기 2 x 3제곱 더하기 2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여기 답이다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마이너스 2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2 x 제곱 빼기 x 더하기 5 빼기 3 그러면 이거 당연히 이제 여기는 곱셈 공식이 없고 괄호 안에 공통 부분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 부가 다르죠 부가 달라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x 여기는 플러스 x 여기는 마이너스 부가 달라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얘는 아예 다르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부가 다르니까 얘네들이 얘랑 얘 부만 다르고 얘랑 얘 부만 다르고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은 같아지겠네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로 묶겠습니다 최고차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이거 중거로 쳐야겠다 마이너스로 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빼면은 2 x 제곱 마이너스 x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얘 잉크대로 2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5 빼기 3 야 그럼 나왔네 공통부분이 공통부분이 뭐가 된다 2 x 빼기 x 아 2 x 제곱 빼기 x 그래서 2 x 제곱 빼기 x를 t로 치환하는 거에요 치환 그럼 이렇게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t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5 가 있네 여기는 그 다음에 t 더하기 5 빼기 3 그 다음에 요거 전개를 해야지 요거 요거 전개하면은 요거 전개하면은 몇 번 공식? 3번 아무튼 치환하는 이유는 그거니까 그 저기 공식 쓰기 위해서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건 근데 이게 원래 3번 공식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 하면은 x 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 x 곱하기 a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뭐 요새 마이너스 있는데요 아 그쵸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그러면은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어 처음 하는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여기를 요거를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요 여기가 요거 문제잖아 여기만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 마이너스 밖으로 빼 그럼 이렇게 돼 t 마이너스 1이 돼 그리고 t 플러스 5 그대로 쓰고 빼기 3 그러면 이제 요거 요게 3번 공식이 바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를 묻고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5 빼기 3 이렇게 들어간거죠 요렇게 해 놓고 마이너스를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 빼기 3 요렇게 이렇게 그 다음은 그 다음 요거 동량 계산 그럼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요 t 자리에다가 다시 이제 집어넣는 거에요 어 물집어 넣어야 돼 요거 2x 제곱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t의 제곱 아니 어이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에다가 요 t 자리에 요거 2x 제곱 빼기 x 2x 제곱 빼기 x 2x 제곱 빼기 x 2x 제곱 빼기 x 가 다시 들어간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제곱 해 그러면 4x 네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그 다음 이제 그거 해줘야지 요거 마이너스 4x 네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 그 다음에 동류항 동류항이 있네요 얘랑 얘 동류항 계산까지 마이너스 4x 네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4x 길다 길어 지금 이거 요건 그거죠 x에 대한 내림차순 아무튼 배운게 계속 나와요 그 다음 11번 11번 괄호 a 더하기 1 빼기 b 빼기 2 제곱 더하기 2 괄호 a 더하기 1 곱하기 b 빼기 그럼 얘는 뭐냐 오 얘 가만 보니까 희한하네 a 더하기 1 a 더하기 1이 있고 그리고 b 빼기 b 빼기 그러니까 이거는 치환을 두개 하는거에요 그래서 a 더하기 1을 a로 치환을 한다고 그러면은 b 빼기 b 빼기 e b 빼기 이거는 b로 치환을 한다 두개를 치환을 하는 문제에요 공통부분이 두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2 a b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거 그거네 공식 쓸 수 있네 1번 공식 1번 공식 그럼 공식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2 a b 플러스 b 제곱 더하기 2 a b 오 야 빼기 2 a b 더하기 2 a b 없어졌다 그거면 뭐냐 고맙게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전개가 끝났어 다시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러면 a 자리에 a 자리는 얘가 들어가고 a 더하기 b 자리에는 얘가 들어가고 b 빼기 b 빼기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하면은 a 제곱 더하기 2 a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b 제곱 마이너스 4 b 플러스 4 해놓고 보니까 뭐가 있다 이 동료항이 있다 상수항 상수항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2 a 여기다 b 쓰겠습니다 더하기 b 제곱 빼기 4 b c 더하기 5 답이다 자 12번 12번 보면은 x 빼기 1 x 더하기 2 x 빼기 3 x 1차식 4개 곱하는 거 이거는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3개만 곱한다 이렇게 곱한다 이거 공식 있지 1차식 3개 곱하는 거 1차항의 개수가 1인거 이건 있는데 4개 곱하는 거는 공식이 없다 4배는 그럼 어떻게 하냐 공통부분이 나오도록 2개씩 짝을 지어 전개합니다 나왔죠 2개씩 공통부분이 나오도록 그러면 공통부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냐 숫자 봐야돼 2개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그러면 제일 큰게 플러스 4죠 그럼 제일 작은거 마이너스 3 그렇죠 제일 큰 수랑 제일 작은 수끼리 묶어요 묶는다고 그러니까 2개 2개 묶으면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묶는다고 묶는 방법 제일 큰 수랑 제일 작은 수 그 다음에 가운데 수 2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전개하는거 전개 이렇게 전개하면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얘 나왔네 이거 어쩜 좋아 나오네 x제곱 더하기 xx 나오잖아 공통부분이 공통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공통부분이 나와 나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한 다음에 이제 공식으로 전개하는거 그럼 t로 치환하면 t 마이너스 2 여기는 t 마이너스 12 12 그럼 몇번 공식? 3번 공식 전개 t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4t 플러스 곱하면 24 24 그럼 전개 끝났죠? 제가 끝나면 다시 집어넣어야지 t의 제곱 빼기 14t 플러스 24 그러면 t 자리에다가 얘가 다시 들어가야지 x제곱 더하기 x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1차식 4개 곱하는거 전개 그 다음에 그냥 몇번 이거 1번 공식 1번 공식 곱셈공식 얘기하는거에요 곱셈공식 1번 공식 그러면 x4제곱 더하기 2x3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4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 그럼 이제 아마 공통 아니 그거 동류항 동류항 계산해야겠죠 x4제곱 더하기 2x3제곱 마이너스 13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14 24 그 다음 13번 자 1차항 4개 곱하는건데 x 빼기 x 빼기 x 더하기 x 더하기 1차항 4개 곱하죠 1차항 4개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게 제일 크네 이게 제일 작네 그러면 얘랑 얘랑 묶어서 이제 전개를 두개 두개씩 묶는거에요 그리고 얘랑 얘랑 묶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 바꾸겠습니다 순서 바꾸면 그 x 빼기 2 얘를 옮겨 x 더하기 4 나머지 x 빼기 3 x 더하기 5 해가지고 요렇게 전개를 하고 요렇게 전개를 하고 자 그럼 전개 전개 그럼 전개 이건 이제 공식이 있죠 3번 공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아 나왔네 어쩜 좋아 나왔네 나왔네 뭐가 공통부분 그러면은 공통부분을 이제 치환을 해야겠죠 치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t로 치환 치환하면 이렇게 t 마이너스 8 t 마이너스 15 그럼 치환했으면 공식이 나와야 돼요 3번 공식 3번 공식 그 전개 t 제곱 마이너스 23t 플러스 120 전개 끝났죠 전개 끝났으면은 이 t 자리 t 자리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환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t의 제곱 빼기 23t 플러스 120 t 자리에 x제곱 더하기 2x가 들어간다 x제곱 더하기 2x 그러면은 x4제곱 더하기 4x3제곱 더하기 4x제곱 4x제곱 그 다음에 곱해 마이너스 23x제곱 마이너스 46x 플러스 120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있네요 동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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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야겠죠 동류항 그러면 x4제곱 더하기 4x3제곱 마이너스 19x제곱 마이너스 46x 플러스 120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됩니다 아 길다 길어 그 다음 14번 자 14번 x 더하기 9 x 더하기 7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자 이것도 마찬 1창 4개 곱하고 있죠 1창 4개를 곱하고 있으면은 더하기 9 더하기 7 더하기 1 빼기 1 그럼 얘가 제일 크네 얘가 제일 작네 그러면은 묶는다고 어떻게 얘랑 얘랑 얘를 묶고 얘랑 얘 얘랑 얘를 전개를 하고 얘랑 얘를 묶어서 전개를 하는 거예요 전개를 그러면 이제 보라색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9 짝을 지우는 거지 x 빼기 1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x 더하기 7 x 더하기 1 해놓고 요렇게 전개를 하고 두개 요렇게 두개 전개를 하고 자 그럼 전개하면 이건 이제 3분공식 그럼 x제곱 더하기 8x 그 다음에 곱하면 빼기 9 요거는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 나왔네 아 나왔네 공통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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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x제곱 더하기 8x 를 t로 치환하는 겁니다 t로 치환 치환하면 이렇게 돼 t-9 t-7 자 치환하고 나니까 뭐가 된다 이거 3번공식 그럼 3번공식으로 전개 이게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63 어 그러면 전개 끝났죠 치환하고 전개가 끝났어 그러면은 요 t자리에다가 t자리에다가 이게 다 들어가야지 그래서 요게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63 t 자리에 x제곱 플러스 8x 가 들어가는 거에요 x제곱 플러스 8x 들어가는 거에요 자 들어 놓고 이제 전개 그러면 x4제곱 더하기 16x3제곱 더하기 6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63 그 다음에 요거 동류항 얘랑 얘 동류항 동류항 계산을 하면은 x4제곱 더하기 16x3제곱 더하기 62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64 답이다 15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라 자 보면은 공통 부분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는 거죠 새로운 문자 근데 이거 치환하는 건 상관없어 뭐로 해도 t로 치환하는 건데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t로 해 t로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전개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치환하는 이유가 뭐다 곱셈 공식을 쓰기 위해서에요 곱셈 공식 치환한 문자 t에 치환하기 전 공통 부분을 어떻게 한다 대입을 한다 대입 다시 다시 대입 그 다음에는 또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또 곱셈 공식을 이용하여 다항식을 전개한다 전개한다 좀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